안녕하세요 저는 소와르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선지예요 잠깐만요 여기 올라온다고 무조건 악질을 넣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해도 돼요 마이크만 가까이 대고 천천히 목 쉬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숙제할 시간에 왜 지금 여기 있는다면 제가 구호를 외치기 위해 왔습니다 이번 엠피에서 한번 구호를 외쳐봅시다 공수철을 자원당을 나경원을 윤석열을 까먹었어요? 검찰개혁해요 검찰을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몇 학년이에요? 저 5학년이요 5학년이요?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예요? 안중가 대사님이요 아 역사교육을 똑바로 받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에 앉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서 온 김원기라고 합니다 네 어제 뉴스 다들 보셨겠지만 저 아이들 살리자는 법을 자기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거래로 삼는 저것들은 이미 인간인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네 그냥 현조엄마 현조엄마를 위시한 저 자한당 우리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심판해야 됩니다 네 자한당을 네 자한당을 네 자한당을 자한당을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전면 파인시키면서 딴 때보다 자한당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죠 네 알고 있었지만 저 정도일지는 몰랐죠 네 네 절대 이제 앞으로 속으면 안되겠죠 네 내년에는 국회도 이제 국민들이 정상화시켜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이수만입니다 네 우리 대구는 한 명이 100명과 사오는 1단 100입니다 네 여기가 오신 여러분께서 한 분 한 분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 더럽고 추합한 자한당놈들과 싸워 꼭 이겨보겠습니다 네 대구가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올라온 깨시민입니다 저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MBC MBC 네 어제 뉴스 보셨죠 네 자한당하는 짓 어땠습니까 나경원 하는 짓 어땠습니까 네 우리 어린아이들 본모로 국회법 통과를 맡고 있는 나경원의 그 지시 정말 싫죠 네 나경원이 가장 밉습니다 네 자 저는 나경원을 웅징하는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나경원을 하면 수사하라를 외쳐주십시오 나경원을 수사하라 나경원을 수사하라 나경원을 수사하라 나경원을 나경원을 수사하라 감사합니다 예 나경원을 수사하고 뭐 추방하고 막 그런 얘기 많은데 사실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보면 자유한당에 저런 사람들이 좀 있어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쵸? 네 네